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0년 1회와 2회를 통합으로 치른 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목입니다. 산업안전관리론 1번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75명인 사업장에서 일일 8시간씩 연간 320일을 작업하는 동안에 4건의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이 사업장의 도수율은 약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자, 재해율에 관련된 사항이 나오면요. 여러분들이 정리하셔야 될 것이 연천인율.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빈도율 또는 도수율 그리고 강도율. 이 세 가지는 재해율에서 기본입니다. 이거 외에도 종합재해지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환산재해율도 있습니다. 환산 빈도율도 있고 환산강도율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사항들을 다 한번 정리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연천인율은 평균 근로자 수분의 재해자 수 곱하기 천입니다. 그렇죠? 공식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지금 나온 문제는 일단 빈도율을 물었습니다. 도수율을 묻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도수율의 공식부터 알아야 우리가 풀 수 있겠죠. 그렇죠? 총 근로시간수, 연간 총 근로시간수 분의 재해자 건수 곱하기 100만입니다. 이걸 해석할 때는 근로시간을 100만시간이라고 했을 경우, 100만시간 근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재해자 건수가 몇 건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빈도율은요. 말 그대로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빈도를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강도율이라는 재해율을 또 사용하는 거죠. 왜냐하면 빈도율에서는 몇 건만 나오다 보니 그 재해의 강도를 알 수가 없어요. 얼마나 심각한 중상인지 경상인지 이걸 구분할 수 없습니다. 재해율에서는 때로 이게 또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강도율에서는 총 근로시간수 분의 근로손실일수로 해서 1000시간을 꼽혀주죠. 그래서 1000시간 근로하는 동안 발생하는 근로손실일수로, 다시 말해서 이 근로손실일수가 크면 클수록 중상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빈도율과 강도율은 별개의 재해율로 또 사용한다 그랬습니다. 자,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75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총 근로시간수에 75명, 1일 8시간씩 연간 320일을 작업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조건이 없을 경우에는 8시간씩 300일 근무하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재해건수가 4건이 나왔기 때문에 아주 단순하게 쉽게 줬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조금 더 어렵게 문제를 낸다면 결건율이 몇 프로다? 이렇게 나갈 수 있죠. 만약에 결건율이 5%다 이랬을 경우에는 이렇게 계산한 근로시간에 곱하기 출근률을 해주면 된다 그랬죠. 결건이 5%면 출근은 95%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곱하기 0.95를 해주면 95% 출근한 사람들의 순수한 근로시간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 곱하기 100만입니다. 자, 지금 문제는 아주 단순하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계산을 해보죠. 20.8333 이렇게 나오네요. 8333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계산하실 때 계산기를 잘 사용을 평소에 안 하시는 분들은 계산을 제가 가급적 끊어서 하시라고 합니다. 그렇죠? 물론 이건 좀 간단합니다만 아래에 있는 이 부분들을 먼저 계산하고 4에서 이 값을 나누어주고 전체 또 값의 10에 6성이라고 동그라미 6개죠. 100만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산기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관계없습니다. 과로나 이런 부분들을 잘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항상 안전하게 계산하는 것은 필기에서는 끊어서 구간, 구간 나누어서 먼저 계산하고 다시 또 계산해 주시면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20.83이니까 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전체적인 재해율을 공식부터 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시고 또 다음 문제로 가시기 바랍니다. 2번입니다. 보호구 안전인정고시에 따른 안전화의 정의 중 과로안에 알맞은 것은 그랬습니다. 고시에 관련된 사항을 우리가 다 공부할 수는 없지만 기출되는 문제들 중심으로 해서 좀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안전화에 관한 사항은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안전화의 종류를요. 경자금령 그리고 보통자금령 그리고 중자금령 이렇게 세 가지를 일단 분류를 합니다. 자, 압축시험에서 높이에 관한 기준을 좀 알아두셔야 되고 하중에 관련된 사항을 좀 알아두시면 됩니다. 수치가 좀 공부하기가 편해요. 그래도 경자금령일 경우에는 250 단위는 밀리미터 단위를 씁니다. 두 배씩 하시면 되겠습니다. 500이고 여기는 1000입니다. 숫자 외우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죠. 하중도 마찬가지예요. 경자금령은 4.4kN이고요.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 1 정도의 여유분을 좀 줍니다. 그 내용은 똑같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들어가기 때문에 앞에 있는 수치만 암기하셔도 크게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4.4 그리고 10, 15kN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지금 문제가 나온 건 경자금령에 관해서 나왔다. 그죠? 그래서 높이는 250이고 하중은 4.4로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죠? 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수치가 외우기가 어렵다든지 이러면 우리가 또 힘이 드는데 안전화 같은 경우에는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부하실 수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답은 4번이고요. 자, 답은 4번이고요. .